애들은 청각학습자. 선생님도 보세요.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거의 내용 다 집중해서 들으시잖아. 선생님들은 엄청난 청각학습자에요. 청재야. 청각학습의 청재야. 그러니까 수업을 맨날 말로 하려고 해. 그게 애들은 죽는 거야. 애들은 시각학습자도 있고 신체학습자도 있거든요. 70%의 우리같이 영재급 청각학습자들한테 애들이 죽어나. 이 부분을 배려한 수업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꼴찌. 시각학습자. 600명 중에 몇 등? 597등이었던 아이들. 실은 학습부진이라고 하면 안 돼. 학교의 부진이에요. 어른들의 부진이에요. 얘를 위해서 애니메이션 중학교를 만들어 줬어야지.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는 수학을 안 가르칩니다. 얘가 애니메이션 중학교를 다녀봐. 청결 일정할 거 아니야. 도저히 쫓아가죠. 이렇게 해서 그런 예시들입니다. 요거는 재미있네요. 요건 유일한 작품인데 단어를 숨겼어. 이. 익스vette. 에. 익스텐션. 공룡단어. нажil 여린 마음으로도 말Christian. 공룡단어. 교류 시간으로 말환경이거든요. 멸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넣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사합니다.